티비 네일 붙이기 satu 핑크 원래 손에 제가 혼자 맨날 붙이면 손에 다 묻혔는데 샨티 언니가 붙여주니까 안 묻었어요 제가 묻었어요 저의 희려 의상이에요 대박이죠? 오랜만에 왔어요, 기대하이상. 유해 유해, 디엑스플로러! 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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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엑스플로러! 제가 항상 유해한테 부르는 노래예요. 유해가 쇼핑 갈 때 계속 혼자서 어디에 이상한 곳에서 가요. 이상한 곳孩子 안 이렇게 보니 갑자기 하라져요. 유해는.. 그래서 익스플로러이에요! 유해 디엑스플로러MAN 평은 never my Caribbean 지금 klnj Home 또 다른 여행이야 다시 들어올 것 같아 직접 만나니까 너무 귀여우세요 다들 어떤 말, 뭔가 해주고 싶은 말 있는데 스페인에서 더 랩땅하잖아요 맞아요 영어에 조금 조금 단어라도 그래서 사랑해 레아모 레아모 요 노 소이 요 노 소이 quien deba de brillar el día de hoy son ustedes 레아모 Hola soy Messi mucho gus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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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하고 있을 때는 엄청 하루하루가 친했거든요 근데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구나 싶어요 솔직히 하루에 스케줄이 많아서 힘들었긴 했는데 잘 해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Show it up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! 내일 가야 돼요!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원래 오기 전에는 3주 정도 있었으니까 와 진짜 우리 3주 나이 쓸 수 있다니?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벌써 간다고? 이렇게 그리고 또 그라타타를 우리가 오랜만에 했잖아요 어땠어요 다들? 너무 좋았어요! 실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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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 나서 IX! 그리고 또 casualties sehr Noel 그리고 마이애비에서도 프레미어로 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왔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도 보고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. 하은 어때서? 저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맞아요. 마야미라 멕시코 또 초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왔을 때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마피스 앞에 이렇게 딱 다음에 올 때 시상식에서 무대 해보는 걸로 우리 목표 왔다 우리 목표 왔다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